조국 전 장관의 영입 1호는 음주운전 정과 등 총정과 4범이라는 오늘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입 인제 조국 신당 영입 인제 1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비판하고 실질상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저 신장식이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자, 송 의원님. 방송사 MC로도 많이 활동했던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했던 신장식 변호사. 과거에도 2020년에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를 받을 뻔했었는데 결국은 음주운전 정과가 드러나면서 중도에 포기를 했잖아요. 물론 본인은 이게 2007년, 2008년 아주 옛날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요즘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엄격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인재 영입 1호로 데리고 온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국 신당이 정면으로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조국 전 장관 본인도 지금 2심까지 입시 비리 유죄가 다 인정이 돼서 징역 2년에 시험을 선고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무슨 신당을 만들고 총선에 뛰어들고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온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지금 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됐는데 첫 영입 인재가 전과 사범이에요. 이 신장식 변호사는 사실은 좀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직에 오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했다가 나중에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성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최소한 본인이 공직의 뜻을 두고 나서부터는 그런 잘못을 하면 안 됩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1971년생인데 1998년에 이미 지방선거 출마를 했었고요. 2000년과 2004년에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도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말하는 그 전과는 2006년, 7년, 8년에 있었다는 것인데 이미 선거를 세 번이나 출마한 다음이잖아요. 본인이 공직 길을 갈 생각이 있었으면 그때부터 수신재가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음주운전,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나서 무면허 운전도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 신당이 이런 분을 영입 인재 2호를 했다는 건 정말 법을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인재 영입을 발표한 이후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했을 때 비례대표 어디에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입니다.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거니까요.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이 국민의 미래 41%.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의 28%. 조국 신당이 13.3%, 개혁 신당이 5.7% 이런 순서의 득표를 나왔습니다. 제3지대에 지금 계시는 설주한 실장 보시기에는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현상으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에서도 보다시피 비례연합정당,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지금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에 비해서 딱 그만큼이 빠져 있어요. 13% 정도가. 합치면 국민의 미래와 비슷하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국 신당에 대한 비례대표 지지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왜 180석을 가지고도 4년 동안 뭘 이뤄내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는 어찌 보면 지금의 민주당에 있어서 약간 더 왼쪽에 계신 분들일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자우파라고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좀 더 강하고 강력하고 좀 신속하게 하기를 바란다. 결과물을 내주길 바란다라는 어찌 보면 그러한 지지층 등이 어찌 보면 조국 신당 쪽으로 빠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신당에 대해서 선을 먼저 그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러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조국 신당이 가져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민주당 표를 다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해갈지. 그러니까 사실상의 연대를 해갈지 아니면 정말 선을 그어서 조국 신당은 안 되고 오히려 저번 21대처럼 열린민주당이 조선은 안 된다. 더불어시민당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선거운동을 전개해갈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의 강을 민주당이 또 넘을 수 있을지. 이건 비례대표 정당 투표고요. 지역구 투표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44, 민주당 37. 여기서도 조국 신당이 4.9, 개혁 신당이 4.6. 개혁 신당과 조국 신당의 제3당에서 별 차이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은 굉장히 아마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서울시당 창당대회에 앞서서 인재영입 행사를 하면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창준이는 임시 홈페이지를 열어 입당 원서를 받기 시작했고 후원회를 열어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장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성원에 놀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당원은 10만 분 정도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창준이 살림을 맡고 있는 분들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후원금은 다다익선이라고 하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정치 후원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당에 꼭 후원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장보사님 조국 전 장관은 요즘 책도 많이 쓰고 투어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등등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 조금 고무된 표정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다고밖에 볼 수 없을 거고요. 지난주에는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는 창당은 이미 시작이 됐고 조국 개인보다는 이 조국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비례해서 유의미한 의석수도 얻고 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하나의 정치적 지분을 민주주의원에서 갖는 걸 확실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신당 얘기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